잘게 다 닿을 때 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고한 데 먼지 나니까 물을 몽땅 부는 거야 한 2만시면 5cm 되게 아 수국이? 어 그 흙청이 있으니까 물이 불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 20분 있다가 물이 하나도 없어 다 밑으로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흙만 조금 건들면 구두쩡하고 저절로 분리되는 거에요 요거를 재칭은 잘했죠 네 보통 같으면 물 씩씩씩 뿌리고 그 뚜껑은 안되잖아요 멍이 나고 안 떨어지는 거에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멍이 나고 안 떨어지는 거에요 아 그렇구나 복숭아도 익어야 씨하고 삭 풀리는 거지 안 익었을 때는 뗄려면 힘들어 안 되죠 안 되죠 그 물 부어가지고 곰 사케 팍! 먼지도 안 나고 해야 좀 무겁긴 하지만은 먼지도 안 나고 그래야 딱 터내면 구두장은 분리가 딱 돼버려 쭉 긁어내네 삽으로다가 긁어내든지 긁어내든지 그리고 바로 밑에는 구둘장이니까 하나씩 떠들러서 이제 관찰하면서 보고 교체할 거 있으면 교체하고 한쪽에서 세어놔야 면적이 넓히 놓으면 밖으로 낼 것도 없고 이렇게 가로 세워놓고 밖으로 내면 안 돼 힘좋은 사람은 밖으로 내고 아 그렇군요 우리는 안에다가 제일 늦게 놓을 부분에다 몽땅 싸놓는 거에요 제일 술이 안 뜯을 부분에다 차고 좀 떼 놓고 그렇지 그런 거 아직 물으면 뭐하지 무엇이든 질문해야 아무래도 선배로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야기해 주지